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마다 이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의자에 앉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또 그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겠죠 백성들 앞에 앉기 위해서 그 모세의 의자에 앉기 위해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가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교사원신 예배로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많은 지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야구부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구부 사도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질타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보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로 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움직임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반석에 집을 세우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반석에 집을 세우고 모래에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잠시 동안은 편할 수 있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에 집을 짓는 것만큼 편하게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에게 후회로 돌아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특히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교사는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성장에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것하라 저것하라 지시는 잘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뭘로만 해요? 손가락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얄미운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남들에게 일은 하게 하고 자기는 뒤로 쏙 빠지고 이런 사람은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아멘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알아보자고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막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의 범죄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도 그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보도가 될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의 아니게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입히고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생들을 대하다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혹시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려도 녀석 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어떤 음식인듯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고기는 우상들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였죠 내가 혹시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것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굳이 이거를 고수할 필요 없이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책임 있는 직분을 맡기는 것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직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교사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사로서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을까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먼저 믿은 자라서 우리 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만 보게 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남에게 높임을 받고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된 것 같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 할 때 이것을 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라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는 것, 선생님이라고 높임을 받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 라비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렇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뽐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외식과 위선은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과 위선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 도다 겉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꾹꾹 가득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은 교육자입니다 겉은 중직자입니다 겉은 직분자이고 겉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지적과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부가연교회에서 교육자 수련을 갔습니다 저쪽 당진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워크샵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울러오는 길이었습니다 울러오다가 목사님께서 잠깐 차 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를 세웠더니 저쪽에서 호박고구마를 팔고 있는 겁니다 박스에 담아서 호박고구마 판다고 해서 목사님이 딱 드셔보시더니 맛있다고 우리 교육자들 하나씩 사주자고 해서 교육자들에게 호박고구마 한 박스씩 다 사주셨습니다 제가 좋게 집에 들고 왔죠 그래서 아내에게 자, 먹어 라고 호박고구마를 딱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어? 하는 겁니다 봤더니 박스에 호박고구마를 적혀있는데 맨 위줄은 호박고구마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은 뭐예요? 밤고구마를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은 호박고구마처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밤고구마를 딱딱딱 담겨있어서 우리를 속이지는 않고 있는지 디모드 6 3장 5절 말씀에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하러 안타까운 것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가요?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은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혹시 아는 위성과 불법 그리고 더러움과 죄악은 있진 않는지 혹시 있다면 그것을 빨리 지하여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겉과 속의 다른 사람을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외식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요 교사의 등을 보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 보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우리 교사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그들이 말하는 밤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만큼 하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은 없었거든요 그들의 말씀은 잘 듣고 배우고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교사 역할이 단지 지식의 전달로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 교육이 지식의 전달로만 축소된다면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단지 성경의 지식만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사들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본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신다며 나의 예배가 먼저 바로 서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모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정말로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학생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앞에서 교육자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 그것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과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4학년 때요 저희 4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계신데 좀 연약했던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군대 다닐 때 타령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남한산성 영창에서 좀 많은 고문도 받으셔서 좀 이제 지적으로 약간 연약하셨던 분이 저희 담임을 맡아주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담임을 맡으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한 주 한 주 저희들 일대일로 만나면서 저희들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부모님보다 더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고향에 가면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게 되면 지금도 이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잘하시고 그때의 기억대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라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삐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라삐라 칭함 받기를 불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라삐라는 명칭이 교만과 허세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라삐나 또한 그에 합당한 칭호들이 불린다 할지라도 제자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배우는 입장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은요 조용히 아직도 배우려고 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대전 충주에 있을 때입니다 충주에서 사역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춘천 소양교에 있었던 이원호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흥 강사셨죠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이원호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부흥집회를 하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저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식사를 마치고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 식사가 안 끝났으니까 뒤에 딱 앉으셔서 핸드폰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셨던 분이 목사님 뭐 하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공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흥회 집회 중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잠깐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잠깐의 틈도 허락치 않으시고 혹시 지금 내가 기억해야 될 이슈는 없는지 내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없는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하나는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교사로서 학생을 섬기는 자다 나는 먼저 믿는 자로서 세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다 나는 지금도 노력해야 되는 자다라고 우리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섬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고백은 나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고백 하나면 우리들이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라삐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들에게 정말 종처럼 그들의 섬김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그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역시 8절 9절 말씀의 연장입니다 지도자라 칭함 받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교만하거나 허세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연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의 반응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국 7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게도 참 많은 것을 듣고 배웠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행함이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극률이 눈물을 흘려주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는 권세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단지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들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섬김이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섬김이 되고 또한 마음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부담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고민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나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항상 이 부분을 함께 같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스승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 한 분 뿐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교회학교 교사들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교사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1차적인 교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교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이며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인 하워드 핸드리스의 책 중에 교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사의 7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같이 건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말로만이 아닌 사랑으로 감당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워드 핸드리스의 교사입니까?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교사였던 월트라는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학력이 국졸이었다고 합니다 학력이 국졸이어서 교사로서 세움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지원했지만 부장선생님이 과감하게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에게 아이들은 맡겨줄 수 없지만 당신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반을 만들면 그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부장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월트 교사가 너무 교사가 하고 싶은 나머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13명의 아이들이 긁어모았습니다 교회로 데려와서 자기 반을 꾸린 것이죠 그런데 그 13명의 아이들 중에 9명은 빈민가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13명의 아이들 중에 11명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 4학년 때 저희 담임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음을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노래를 하죠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 사랑장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겸손히 견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성김이 훗날 주님 앞에 큰 상급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외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릭스 교수가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모집할 때 일입니다 기대어구나 한 청년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사할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추천이 너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 청년만 추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을 교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 때문에 그 교회학교가 엄청나게 부응을 하게 되는 큰 대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제 그 청년을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그렇게 중등부를 부응시킬 수 있었냐고 내가 솔직히 당신이 조금 못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사할 수 있냐고 우리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교수님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내밀더라는 것이죠 그 수첩을 열어보자 그 수첩에는 그 수첩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기록한 대로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해서 주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의 기도대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교사하는 부모 교사의...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배우는 일에 열정이 있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앤드리스 교수가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에서 주일학교 집회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다가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강습회에 오신 83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묻습니다 혹시 강습회 오셨어요? 아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곳을 이렇게 힘든 발걸음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83세 대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보다, 나는 보다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할머니는 현재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로서 13명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있고 평생 85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배우고 가르치려는 열정을 우리 교사들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단지 교사로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아이들과 한 시간 만나고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에서 우리 눈높이 교육이란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무엇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배우는 대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눈높이 교육이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킬을 익히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눈높이를 낮춰주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그들의 행함이 없는 가르침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언변과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통해서 미투나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학생이 정말로 재능이 많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쟤는 되겠다라고 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나왔던 그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가 짜자자 올라오는 겁니다 이 학생이여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습니다 이 학생이여 고등학교 때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쭉 올라오게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스스로 사퇴하게 되더라 아무리 그들이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서 지탄 받는 이유도 행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정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 곧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곧 마음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학교 사역 중에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힘든 3D 사역 중에 하나가 교사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언제 교육국 부장님이 저희들이 교사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사 여러분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교사의 평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 하면 딱 3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해는 못 모르고 합니다 둘째는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만둘 수 없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정말로 겨우겨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사의 직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의 직분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직분도 없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사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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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